안녕하세요. 판례원 보험정리 판변TV의 박판별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판례원 보험 인사 쟁의 행위 손해배상과 책임제한사건입니다. 선고는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다 4627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고요. 원고는 현대다중차, 피고는 노조조합원이 상고를 했는데 파악이 환송됐죠. 내용을 보시죠. 금속노조의 현대차 지혜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장의 1, 2라인을 정보합니다. 노조 국장인 피고 3은 조합원을 독려한 행위로 업무방해 방조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간당 고정비용으로 산정한 271억원 중에 일부인 20억원을 청구한 거죠. 회사가 271억원을 손해라고 보고 그 중에 일부인 20억원을 청구한 겁니다. 원심은 손해액의 50%를 제한한 범위 내에서 20억원을 전부를 인용합니다. 50% 제한했으니까 한 135억 정도 인정하고 그 중에 20억원 전부 인용한 거죠. 문제는 쟁의 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에 대한 손해를 뭘로 산정할 것이냐. 요거의 첫 번째입니다. 고정비용을 구하는 경우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종전에 대법원이 파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에건 사업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사업자가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행법이 고정비용. 그러니까 생산을 돌리면 반드시 들어가는 생산을 돌리지 않듯 돌릴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조업이 됐다면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최소한 이 정도로는 최소한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고정비용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손해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고. 두 번째,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해 청구가 권리남용이냐. 요거는 이제 근로자들이 주장을 했죠. 권리남용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 세 번째, 파업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쟁의의 주도자와 방조자의 책임 제한을 차등을 주어져야 된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아닌가 요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위협한 쟁의 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 손해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일정량 제품을 미생산하거나 생산 감소로 매출 감소를 증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정량의 제품이 생산이 안 됐다. 하루에 10개씩 생산하는데 10개씩 생산이 안 됐고 그로 인해서 10개의 매출이 감소됐다는 걸 증명하면 되고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생산되었다면 고정비용은 최소한 최소할 수 있다고 추정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 측이 적자 제품이라든지 불황이라든지 제품의 결함 등의 특별한 사정을 대해서 입증을 하면 추정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추정이 돼버리면 입증이 거의 된다고 보죠. 따라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근로노조의 단결권이나 단체행정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남용 아니다. 단결권이나 단체행정권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목적으로 이 소송을 행사한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업 집행구와 개별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부장된 단결권과 단체행정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에 공평타당한 분담에서 어긋한다. 따라서 집행구와 단순 방조적인 피구 3의 책임을 동일하게 책임장 50%로 한 것은 현재의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줘야 된다. 다르게 두지 않으면 단결권과 단체행정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이 문구류 중이에요. 즉, 조합원과 집행구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정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대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책임장을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문제는 이런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위법한 쟁의 행위로 보는 포인트가 지나치게 넓은 게 문제예요.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도대체 위법하지 않은 쟁의 행위를 만든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쟁의 행위가 합법이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위법한 쟁의 행위로 인정만 돼버리면 조업 중단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무한정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271억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현대자동차에 20억만 청구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다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행위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는 경우 자체가 권리남용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쟁의 행위를 위협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제한 비유를 하는 경우 집행부와 조합원의 책임제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단결권과 단체행위권을 위축시킨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짜 단결권과 단체행위권을 위축시키는 것은 쟁의 행위로 보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게 문제입니다. 위법한 쟁의로 보는 게 너무 넓은 게 문제고 그러나 손해배상을 전액을 인정하는 게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내버려 두고 책임제한 부비류만 마치 이것만 단결권과 단체행위권을 위축시키는 것처럼 보는 게 굉장히 눈가리가 아워하는 것이고 실제로 책임제한 비율은 30%를 한들 270억에 30억이면 60억 정도 되잖아요. 그 20억 다 인용됩니다. 다 인용돼요. 결국은 눈가리고 아용공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의 본질적인 물론 한 번 나가는 게 해요. 단결권과 단체행위권을 위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법원이. 하지만 그거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대법원이 나아가지 않고 있고 여전히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결국은 단결권과 단체행위권을 지나치게 위축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이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보문장님 판변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판례용보민사 63분간의 생산 중단과 손해배상 책임사건입니다. 속고일은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문은 2018-4198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고요. 원고 현대자동차고 피고 노화번들이 상구로 해서 일부 승소 취지에 파괴 한성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죠. 금속노도 현대차지회는 2013년 7월 12일 날 공장 32라인의 크래시패드 장착 공정을 점거해서 63분간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이 원고 회사는 생산 중단된 63분간에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업 중단이라는 손해배상 산정에서 고정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 손해를 추정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반증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 있죠. 이게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물론 위법한 쟁의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끝난 거죠. 대본으로 말하냐면 조업 중단이 적어도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액을 얻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고정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추정하여 사용자의 증명부담을 다소 완화해온 것이 그동안 판례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추정법리라는 것은 생산감소에도 매출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이 되면 추정은 유지가 안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쟁의행위 종료 후에 63분이 종료 후에 제품의 특성,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부족 생산액이 전부터는 일부가 만해되었다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발생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즉, 63분간의 생산 중단이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는 건 맞지만 매출 감소나 부족 생산형에 만해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지고는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액 추정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고 따라서 별도의 손해액을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사용자, 사업자의 입증 완화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입증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 손해액 산적에 있어서 고정비용 상당을 손해액으로 추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증맥증을 완화해 줬습니다. 이 판례는 그 완화된 증맥증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부족 생산형 만해를 통해 매출 감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손해액 증맥을 사용자 다시 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은 63분간의 파업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의 손해액 산적이 쉽지 않은 게 않게 한 것 뿐이지 그 모든 걸 다 인정한 겁니다. 즉 여전히 파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그대로 인정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거죠. 다만 사용자에게 해줬던 완화된 증명 그 부분만 이 63분간 짧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 증명책이 완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칙으로 해서 사용자가 다시 입증해라 라고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고 원무적인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팔레용고 민사 휴대폰 개통 후 청약 철회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다 214-74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침해 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고요. 원고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피고는 SK텔레콤이죠. 원고가 일부 폐쇄했다가 파견해서 승부한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죠. 원고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휴대전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의 근거에서 소비자연맹이 단체수증을 제기한 겁니다.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 구시 제6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입업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 행사에 대하여 법이 정한 한도를 제한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계약 내용을 초과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당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SK텔레콤에 보면 팩스나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이 제출될 때까지는 해지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지 요구를 했는데 사본이 14일 동안 제출이 안 되면 14일 후에는 자동으로 서비스가 다시 재개됩니다. 그리고 일단 휴대전화에서 회선이 개통된 다음에는 14일 내에 개설자에 의한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고는 청약 철회권 제한 사유에 대해서 표시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아까 말한 신분증을 제출할 때까지 해지를 안 해주고 신분증을 제출을 안 하게 되면 14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다시 서비스가 재개되는 거 그 다음에 일단 서비스 회선이 개통된 후에는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청약 철회권은 원래 14일이나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는데 제한되는 사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화의 가치가 현재 감소한다고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 철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통신, 회선, 유선전압, 내가 무슨 번호를 갖다가 개통을 하잖아요. 개통을 해서 7일 또는 14일 안에 뭔가를 하게 되면 이 회선의 서비스가 현재 감소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신분증이 제출할 때까지 해지 안 되는 것은 해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볼 수 없다. 또한 그 14일 안에 신분증이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 다시 14일 후에 통신섭을 재개하는 것도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라고 담당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거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전자상거래법 방구 방법법에서는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시 7일 내지 14일 내에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재 감소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건 맞다. 그런데 그리고 훼손이 개통이 되면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회복이나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그것도 맞다. 그래 오케이. 하지만 통상적으로 통신서비스는 2년 약정, 1년 약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그 7일이나 14일은 매우 적은 부분이고 그 14일 이후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재판매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휴대폰 전화번호를 내가 14일 동안 썼다고 해서 이거를 재판매하고 재사용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번호는 다른 번호를 부여하면 되고 그 회사는 계속 유지할 수 있죠. 바로 판매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청약 철회권 행사에 대한 표시 의무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즉 표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사업자가 입증해야 되고 사업자가 이행 못했다면 표시 의무를 이행을 안 한 거로 볼 수 있고 표시 의무를 이행을 안 했다면 청약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논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청약 철회권 행사에 대해서 제한 사유가 있다면 그 제한 사유는 표시를 해야 되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청약 철회의 제한 사유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표시 의무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업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청약 철회에 대한 제한 사유를 사업자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도 안 했다. 따라서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그런 청약 철회권에 대한 안내, 제한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고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면 알려줘야 된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연맹의 단체 소송을 수행한 건데 통신 판매, 방문 판매, 전자상거래에서는 청약 철회권 인정하고 있습니다. 7일 내지 14일 정도.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재화의 현저한 서비스 감수수로 인해서 청약 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 품목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 판결은 통신 서비스 자체는 회복이나 제약 상황 없는 건 맞다. 하지만 통상적인 1년 또는 2년의 약정이 보통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7일, 14일은 매우 적은 기간이고 철회 이후에도 재수 판매, 재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자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적어도 이 안에는 청약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자가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힌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닉 판변TV의 박판두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서비스 및 물품 계약과 청약 철회 사건입니다. 청구일은 201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87-03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및 중지 사건이고 원고는 소비자연맹, 피고는 KT입니다. 원고가 폐쇄했다가 파괴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해서 단체소동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사는 회선 개통 후에 소비자가 요청하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됐습니다. 이게 다른 SK텔레콤과는 다른 부분이죠. KT는 회선이 개통이 돼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7일 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말기 구매 계약의 청약 철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말기라는 걸 한 번 개봉하고 나면 가치가 굉장히 감소하죠. 인정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청약 철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고, 소비자 안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한 겁니다. 즉, 단말기 지원금 등의 위약금이 청약 철회권에 대한 과다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 부가로 청약 철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계약이 있죠. 통신 회선 판매 계약과 단말기 구매 계약이 있는데 요거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 요거는 청약 철회가 안된다. 따라서 요거에 대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통신 판매, 회선 판매에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뭔가 주장한 겁니다. 즉, 통신 회사의 회선 개통에 대한 청약 철회는 가능하지만 함께 체결한 단말기 구매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위약금이 회선 개통에 대한 청약 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가 요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단말기 구매 계약의 청약 철회가 부당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위약금이 결국에는 회선 개통에 대한 청약 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가 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 행사하는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통신사업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일정기간 통신 서비스를 이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단말기 지원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원하는 이유는 요 계약을 체결을 하기 위해서 요걸 지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단말기 구매 계약과 별개 계약은 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은 밀접한 관련서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단말 통신 서비스의 이용 계약 청약 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 계약의 청약 철회권도 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말기 구매 계약 청약글을 보장돼야 요것도 보장된다는 거죠. 따라서 단말기 개봉 등의 제약의 가치가 혐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첫 번째 해당한다고 하면 그거를 단말기 구매 대하에는 청약 철회권 제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피고가 증명해야 된다. 즉 단말기 구매 계약으로 인해서 요 회선 계약의 청약 철회 또는 단말기 구매 계약의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피고가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 표시하지 않으면 청약 제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요 단말기 제한 요 청약 철회권 보장이 안되면 요것도 보장이 안된다. 따라서 요걸 보장해서 요것도 보장하고 요거에 대한 청약 철회를 보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봐야 되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해야 된다. 명확하게 표시하면 요거는 제한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결국 서비스 제공 계약과 물품 구매 계약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물품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제한이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청약 철회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품에 대한 현재의 재산 감소가 있으면 물품 구매 계약의 철회가 제한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제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물품 구매 청약 철회 제한으로 서비스 청약 철회 제한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되고 이 판결에서는 결국은 통신 피고 KT가 물품 구매 청약 철회 제한으로 통신 서비스 청약 철회 제한이 될 수 있음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유롭게 청약 철회 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품에 대해서도 청약 철회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요거까지도 같이 청약 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가능하다면 고거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산 값지가 있는지 고거에 대해서 명확한 표시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봐야 된다. 같이 봐야 돼서 요것도 청약 철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와 물품이 공동으로 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인사 대체적 환칙권과 결제권자 상계사건입니다. 청구에는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다. 27748일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대체적 환칙권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정리조합의 파산관지인데 여기는 파산관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평창토건의 파산관지인이었습니다. 파산관지 상고례인데 파기환송돼서 피고가 이기는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 조합은 도급계약의 대금으로 체비지를 평창토건에 제공합니다. 체비지라는 것은 구액정리를 하게 되면 이 땅이 땅을 맞바꾸게 됩니다. 맞바꾸게 되고 일부 요만한 동그란 땅을 네모나게 만들어주고 남의 땅은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체비지인데 그 체비지를 평창토건에게 제공하기로 도급계약 대금으로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 평창토건은 체비지는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토지가 토지죠.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건설을 하고 임대의무기간 5년에 임차인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설치미해서 임차인을 모집을 했죠. 그런데 이 평창토건이 공정률 74.7%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여러 가지를 했었겠죠. 그중에 아파트 일부를 중단했고 2017년 5월경에 도급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평창토건은 2008년 4월 25일에 파산 선고가 됩니다. 이 수분양자들은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서 평창토건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분양전환 가격에 분양전환을 하고 파산법원으로 2013년 2월경에 별재권 목적의 환수 허가를 받아서 대금 중 1세차 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파산 관제에 받고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준 겁니다.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평창토건은 어쨌든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죠. 얼마냐냐면 공사 중단을 했기 때문에 74.7% 정도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 비슷한 것 된 거죠. 이걸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었죠. 건물은 평창토건의 건물이죠. 이게 대해서 분양전환을 해서 임차인들이 임차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공주도에 임자할 테니까 분양전환을 받아가지고 분양대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게 되면 평창토건에는 돈을 줘야 되죠. 분양전환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파산이 됐기 때문에 파산법원에서 납부대금을 받기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받아서 파산재단의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 임차차 보증금은 보증금은 일종의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담보권이 있습니다. 담보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 파산 절차에서는 별채권이라고 해서 파산 절차에서 우선 받아갈 수 있다. 그 별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그 별채권 목적에 대해서 대금 중에 내가 지금 분양전환해서 내가 분양전환해서 2억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중에 1억 원에 대해서는 나는 임차차 보증금으로 내가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 별채권을 행사할 때 1억 원만큼의 분양대금을 차감해서 1억 원은 빼고 1억 원만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유권이제적기를 받아간 거죠. 그런데 원고조합은 뭘 한 거냐. 뭘 한 거냐면 이 상계가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고 두 번째 이 토지 중에 25% 정도는 25%죠. 25%는 내 땅이다. 내 땅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이 팔아버렸다. 팔아버렸다. 내 땅인데 이 파산 재단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거를 환치권이랍니다. 환치권. 환치권의 의미는 뭐냐면 파산 재단에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소유가 아닌 거 그거에 대해서는 채무자 소유가 아닌 진정한 소유자가 환치권을 행사해서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치권인데 그 환치권이 대상인 토지가 지금 임차인들이 팔렸죠. 팔렸으면 그 팔린 거에 대해서 대금이 받을 수 있으면 그 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의 양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인 환치권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대제 중에 25%는 원고 소유고 피구 파산재단의 회사의 파산재단 임대주택 등 토지 부분 중에 파산 세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게 환치권의 대상.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을 파산재단에 받아갔기 때문에 부당이든 반환 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대금을 아직 안 받았으면 이 대금의 납부 의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상계가 적법하면 양도받을 채권이 없는 것이고 상계가 부적법하면 다시 임차인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핵심은 상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파산재단에 파산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환치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파산재단에 파산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이 들어 있으면 환치할 수 있다. 그리고 파산 관제님이 환치권 대상을 처분한 경우에는 환치권에는 부당이든 반환 청구권으로 채권재단에 행사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다만 양도대금이 미지급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전을.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주택 분양전환 대금 토지 부분 25.3%는 환치권의 대상이 되고 처분 후에 미지급이 됐다면 임차인에 대해서 반대급부 이행청구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상계가 문제가 되는데 대학 요구를 가진 임차인은 별재권자의 준환을 지휘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분양전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분양전환 대금 중에 토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 토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 보증금을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한 75%라고 치면 2억 원에 대해서 75%인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상계할 수 있고 내가 임차인 보증금이 1억이 있으니까 이건 다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다 준거다. 이런 거죠. 결국은 이 사건 임차인 보증금이 약 49에서 56%이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대산에 대해서만 별적거목적 환설처가 이루어질 뿐이지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들 임차인들의 대금납금 의무는 이미 상계로 소멸했다. 소멸했고 결국은 원고 입장에서는 임차인에 대해서 뭔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을 수는 없고 결국 파산재단에 부당이들 바라는 청구권을 청구를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은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겠죠. 환치권은 결국 파산재단 중 파산 채무제의 재산이 아닌 것에 대세상으로 한다는 거고 그게 처분됐을 경우에는 대금이 미지직된 경우에 한해서 대체적 환치권으로서 대금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선변인제권에 있는 임차인의 임차인의 임차인 보증금과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대체적 환치권 대상이 없게 되고 상계가 불어되면 부적금하게 되면 대체적 환치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사 판결은 별정권자에 준하는 임차인의 임차인의 임차인 보증금의 상계를 허용한다 라고 해서 결국은 원고의 대체적 환치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부당인제 반환 채권자로서 파산대단에 참여해서 파산하고 남은 그 재산지의 일부만 받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받을 게 거의 없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원고 문장지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팔레원고 민사 특별약관에 소송이 제기된 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부는 2021년 206-69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건이고요. 원고는 보험수익자고 피고는 보험회사입니다.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의 남편이 2017년 7월 4일 날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원고도 피보험자의 담보특약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차를 몰다가 2018년 1월 27일 날 수술하고 입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약관에 보면 실제 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 손해액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 기준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또는 및 보상항도를 적용하기 전에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 금액 중에 과실상계나 손해액 보상항도 적용하기 전에 금액 그러니까 원래 전체 손해 그리고 내 과실 부분은 전체 손해액이 있다면 그것을 실제 손해액으로 봐주겠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파고로 피고의사를 상대로 19억 원의 손해를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면서 담보특약에 대한 보상항도 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험 특약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그 판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보험 수익자가 그 보험에 다른 보험금을 청구한 때 그 소송도 이 소송이 제기된 때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확정 판결에 따른 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 따른 기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항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이 소송이 제기된 때에 들어가느냐 이걸 본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보험약관은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돼야 되고 자동차상해보험은 성지된 상해보험이다. 실제 손해육으로 볼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는 것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사 사고 피해에 관하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별개소 제기된 경우 말하는 것이지 그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당의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할 때는 확정 판결이 없는데 확정 판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정 판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다른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그 보험금에 따른 청구 금액을 계산한다는 의미지 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확정 판결이 있는 걸로 해산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보험 약관의 해석은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보상 한도 범위에서 실제 손해를 반영하기 위한 약관이긴 한데 이 경우에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자기 과실 부분도 실은 실제 손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청구 소속에서 과실 상계에서 금액을 빼버리죠. 하지만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험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 과실 부분도 다 보험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의 보험금 청구 소속에는 그러한 과실 상계를 탐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해당 법은 약관 해석에 따른 기준을 그 이 판결 확정 전까지는 확정할 수, 알 수가 없게 되죠. 결국은 객관적, 획일적 해석을 통해 하기 위해서는 당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는 적어도 소속이 제기된 경우라고 보지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고 이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확정 판결이 손해액이 확정된 경우라 하면 보통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상적인 경우에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거는 그 약관에 따라서 보험사에 청구할 때는 그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 3월 3일 날 한도하이테크라는 회사에 약정이자율 연 24%로 해서 4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그때 피고가 연대보증을 했어요. 대출 당시에 대출 원금에서 인지대 및 신용조사료 이게 한 월이자의 한 두 배 정도 됐습니다. 그거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입금해 줍니다. 그리고 대출 당일날 한도하이테크는 이자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4억 원을 지급했는데 그중에서 이자도 당일날 주고 그 다음에 4억 원 중에 아예 인지대하고 신용조사료 공중료 이런 거를 빼고 준 거예요. 그리고 바꾸자마자 인출한 다음에 다시 이자 그 한 달 당월 대출 당일에 이자 상환 명목으로 다시 금액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도하이테크는 석 달 정도 되는 2008년 6월 26일 날 4억 원을 변제합니다. 저축은 2014년 4억 원의 파산 선고를 받아서 없으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이제는 금전소비자자에서 사협통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초과 부담에 관해서는 무효인인데 공중료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할 성질이 아닐 경우 이 경우에 과연 반복권 설정 비율을 볼 수 없는 것인가 공중료 두 번째 초과되는 경우에 무효인인데 이 부분을 다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인지세는 대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 그거는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빼고 지급해도 된다. 신용조사료 공중료 대출 취급수수료는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걸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거는 대출의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자로 범위 상당하고 약정이자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공중료 대출 취급수수료 명모로 지급한 거고 이 사건에는 약정 대출기간이 불과 2개월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석 달 썼죠. 이 비용은 대출의 대가로 비교하기 때문에 법령에 정한 이자율을 산정할 때는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지금 이자율이 24%로 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낸 거죠. 그거는 초과이자율이라고 해서 이자율 초과이자율 이자율 제한을 초과할 때는 그 다 포함시킨다. 그리고 초과된 부분이 무효고고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대출원금에다가 법정 충당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4억 원이 제일 먼저 갚은 게 아니라 그 4억 원 중에 대출원금 부분을 다 빼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을 지급한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산정해서 다시 해봐라.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결국 이자 이외에 다른 비용을 대출하면서 청구하는 경우에 인지세는 가능하지만 공중료 신용조사 수수료 대출 수수료는 체육장에 정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가된 비용은 대출의 대가이므로 이자로 봐야 되고 초과이자율을 산정할 때는 이것도 다 포함시키고 그 초과된 부분에는 무효고 무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에 법정 충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원보 문장료의 판변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팔레원보 민사 계약 당사자와 외영량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은 2022다 24742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사건이고요. 원구가 건설해 사고 피구는 19명 19명이 상고를 했는데 그중에 주된 피구 1명 빼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피구 16 17명 중 그러니까 18명이죠. 총 이 중에 피구 16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이 16은 피구 8과 17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구가 2017년 4월경에 피구 16 주된 피구자 16과 8월 87 이 3명하고 빌라 신축 도급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68억원으로 체결합니다. 그래서 원구와 피구 16 이 사람은 2017년 12월경에 도급인을 피구 16으로만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17년 4월경에는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공유자 3명 전체가 공사대금 68억원으로 공사대금 체결하죠. 그런데 17년 12월경에는 16 단독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을 17년 4월로 소급 기재를 합니다. 이 계약서를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면서 행정관측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구 16으로만 된 도급계약서가 또 하나 작성이 된 거죠. 2016 4월에 작성한 것으로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피구 16은 완공 무렵에 2018년 17월경인 나머지 피고들 나머지 피고들에게 전유부분의 일부를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형적으로 3명이 토지를 같이 도모해서 산 다음에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계약도 하고 다 하고 이 두 명은 이따가 나중에 자기 전유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라의 일부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은 피고자들에게 파는 겁니다. 축적 팔았어요. 그렇게 하고 원고와 피고 16은 2018년 7월경 분양계약 체결한 그 시점에 변경 도급계약서 작성을 하고 도급인이 피고의 16 외 16인으로 기재를 합니다. 이게 외 16인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의 피고들인데 인형 도장은 피고 16만 찍고 16명의 이름이나 인형은 없는 상태에서 이 건축주를 피고들 전부로 하는 변경 신고를 다시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 사용 승인이 내려지자 피고들이 각자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2018년 7월경 변경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했던 피고 16 외 16 명 이 사건 피고들 전체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문제는 원고는 이렇게 공사대금을 피고 16 외에 나머지 16인 아까 말한 계약서 마지막 2018년 7월에 작성한 계약서에 피고 16 외 16 명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외 16명이 협박 수 있는가 보다 본질적으로 문제로 뭐냐면 이 외 16명이 변경 도급계약서상의 계약 당사자 인가 아닌가 요겁니다. 이게 지금 계약 당사자 이냐 아니냐 가 먼저 첫 번째 문제고요. 계약 당사자 이면 대리권이 있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리권이 없다면 다시 표현대리가 될 수 있느냐 요건 세 번째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것도 없다면 무권대리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각각의 단계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지금 첫 번째 계약 당사자가 들어 있느냐 요게 문제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미합치시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전후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불특정일을 추가하는 방식 외 몇 명 이렇게 부과하는 방식의 계약 자체에서 당사자로 특정할 수 있거나 상대방 입장에서도 특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즉 계약자 자체에서는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상대방도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계약 당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고와 피구 16은 변경도급 계약서에 왜 심중이니 명의를 확인한 적도 없고 추정할 수 있는 기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기 전까지 나머지 피구들에 대해서 공사대금에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공동도급 원고가 인식했다는 사정도 없는 거죠. 원고가 원심은 건축법상 건축주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 발송한 계약서인데 건축법상 건축주가 되겠다는 의사를 도구비는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책임지게 된 의사로 잘못 본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계약 당사자가 먼저 확정돼야 되고요. 계약 당사이라면 유권대리인지 그리고 유권대리가 아니라면 표현대리인지 표현대리 아니면 무권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세 개로 각각 나가는 일인데 원심은 계약 당사자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유권대리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건축주 건축법상 건축법상 의사를 도구계약의 대리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유권대리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본 건데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 외 16명은 원고 입장에서도 도구인하고 인식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분양자들 입장에서도 분양대금 외에 전체 공사대금을 부담할 천혜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유권대리로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럼 표현대리로 볼 거냐 이거에서도 마찬가지죠.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거를 이 공사대금을 부담해야 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 뒤에 유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첫 번째 단계 1단계 첫 번째 관문인 계약 당사세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계약 당사세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디 유권대리 대리 원한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대법원은 분양자들 입장에서는 범위적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고 원고 공사업자인 원고 입장에서도 이들에게 건축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는 정황도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2018년 변경 계약서 작성할 당시에 원고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 왜 16명이 건축주라고는 인식은 있지 않았다고 본 게 타당하라는 겁니다. 결국 계약 해석 해석상 왜 16명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이게 대법원을 판단한 겁니다. 결국 계약 당사자 명의를 왜 몇 명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왜 몇 명이 계약 당사자인지는 계약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계속 제가 말씀하셨죠. 왜 몇 명이 계약 당사자인지 아닌지가 일단 관철이 돼야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대리 권한을 논하는 겁니다. 즉 당사자들이 특정할 수 있었는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를 당사자가 이해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계약 당사자가 된다면 그때 다시 위임 권한 대리 권한이 있는지를 다시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대법원이 왜 몇 명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거고 원심은 계약 당사자 맞고 그 다음에 도급의 위임도 있다고 봐서 인정한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왜 몇 명이라는 계약에 있어서는 이 단계를 꼭 기가집니다. 계약 당사자 문제 유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세계로 순차적으로 판단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공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무효주장호 증여와 유류분 시효사건입니다. 현고일이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 2023 2023 20389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 증기고요. 원권은 망인의 배우자고 피고는 망인의 조카입니다. 이 사건은 무효 조카에게 자기 남편이 조카에게 땅을 넘겨줬는데 이게 무효다. 통상적으로 의사 무능력 이런 주장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망에 의한 무효 이런 것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주장할 수 있는데 어쨌든 무효주장을 했다가 그게 잘 안 받아들이니까 유류분 청구로 바꾼 소송입니다. 유류분 소송을 했는데 그래서 배우자가 이겼죠. 조카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망인은 2016년 조카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16년에 증여를 했죠. 그냥 준 겁니다. 왜 줬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망인 2018년 사망을 합니다.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의 원고는 다른 부동산 A를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훨씬 더 큰 거죠. 비싸고 그러니까 원고는 피고와 풀의 이전 능기는 원인 무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 기억하십니다. 이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상속인이 아니면 유류분 청구의 당사자가 되려면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상속인이 아닌 경우 유류분 소속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사망 1년 전에 한 증여인 경우 이 경우에 유류분 소속의 당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전에 한 거 그 전에 한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를 알고 있었을 정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2016년에 증여한 거니까 1년 전 거죠. 따라서 유류분 소속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소속의 당사자가 되는 게 뭐냐 아기의 수중자 그러니까 유류분 침해를 알고서 망인이 조카에게 준 거 자기 부인한테 얘한테는 주면 안 되겠어 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한테는 못 넘겨줘 부인한테는 못 넘겨줘 이러면서 조카한테 넘겨준 거 그런 아기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전 거 또 유류분 소속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상속인이다 하고 이전등기 말소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전등기를 이전등기 청구를 조기했는데 증여가 인정돼서 1심을 패소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신청하고 원고가 원심이 유류분이 이거는 악의에 의한 유류분 침해를 알고 있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건 부정산의 2분의 1 지분은 원고에게 넘겨줘라 라고 판결을 한 거죠. 문제는 유류분 반환청구시 단기 소멸시 의 안떼음입니다. 요거는 또 하나의 정점인데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사건에서 소송이 1심이 됐죠. 1심이 돼서 지금 자기 망이 사망한 2018년 사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조카를 상대로 이전등기 무효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그게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이게 이 증여가 이 증여가 증여라는 사실 등기에 나와있으니까 증여가 있었던 사실은 이미 타방사지 알고 있었죠. 그러면 단기 소멸시효는 1년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난 거죠. 항소심에서 그래서 단기 소멸시효가 소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피고가 원고가 상고를 했죠.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어쨌든 단기 소멸시효 부분이죠. 그런데 소송에서 무효주장을 하다가 증여로 유료반환청구 할 경우에는 그러면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을 잡을 것이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 하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이라면 유료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증여 당시에 유료분 침해를 알아야 하고 재산개시지까지 재산이 증가하지 아니냐는 점까지 예간해야 된다. 요게 이제 아까 말한 1년 전 제3자 증여도 유료분 소득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요겁니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증여 당시에 유료분 침해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줄어들 거라는 줄어들 거라는 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적은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이 알아야 되고 상속개시까지 망인의 재산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으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까지 그런데 이 사건같이 무효발소를 주장했으나 증여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유료분 침해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된다.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1년이죠. 그러면 이 사건에 경우에 이 사건에 무효주장을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심에서 증여인진이 됐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됐죠.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이 사건에서 비교가 이겼던 것은 원고가 받은 적극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유류분 부족위를 산정을 해야 된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A부종산 그 가액도 같이 감안해서 2분의 1 2보다는 좀 낮게 반환청구 하면 되는데 그게 잘못되게 파괴한 거다. 그러니까 피구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더 확실한 주장이었죠. 근데 그거는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소멸시효 완성 안된 건 맞다. 원심이 맞다. 다만 원심이 잘못한 것은 원고가 받은 A부동산 가액을 산정을 안해서 유류분 산정을 했기 때문에 파괴하는 거다. 이라는 겁니다. 이 유류분 제도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개별로가 했었죠. 유류분 제도는 재산의 소유자인 망인의 유언의 자유 재산처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상속인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합니다. 이게 원래 취재예요. 즉 그런데 즉 유류분 제도라는 것은 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생활유지를 위해서 망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유류분 거의 이루지 않아요. 왜냐면 망인의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도 가난하고 그러면 망인의 재산이 얼마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소송을 할 사람이 별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상속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입니다. 즉 이 제도의 본질인 상속인들에 대한 생활유지라는 목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유류분 제도가 헌법 재판소에 올라가 있고 유류분 제도의 문제라고 제작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류분 제도는 뭔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제도예요. 생활유지 상속인들의 생활유지 아무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입니다. 목적이 그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상속인 재산자를 상대로 등기전 무효로 주장하다가 증의가 인정되고 드무지 않겠습니다. 조카가 이렇게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병인과 특별하게 정신에 유대가 돼가지고 간병인에게 재산을 물려준 경우 또는 사실상의 배우자 이중원이죠. 중원이라고 하죠. 원래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살림을 차린 경우 이 사람한테 재산을 다 넘겨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의가 있을 때 상속인이 하는 그런 소송인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무효주장을 하다가 증여로 바뀌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증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 소모시효 1년은 걸리지 않는다. 이게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 모문장님의 판대한TV의 판대용 전원단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팔레용부 행정 정규직 전환과 채용기대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3903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입니다. 원고는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 주식회사고요.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 보조표 참가 근로자죠. 상고 기약됐습니다. 부당해고 맞다. 라고 한 거죠. 이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의 시설관리 업무에 관해 외주 용역업체인 GSI와 용역대학을 1년자리로 체결했습니다. 용역업체와의 과업 지시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7월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GSI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원고는 2018년 6월 한국도로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설립이 되어 2018년 8월 1일부터 업무 개시를 합니다. 원고는 GSI 소속 근로자들에게 격일제 교대 근무 형태의 단속적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서에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근로한 25명의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체계하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야간수당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단속적 근로다 라고 해서 이런 합의서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25명은 우리는 단속적 근로가 아니고 계속적 근로하는 사람들이다. 휴식시간이라든지 야간근로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의서를 작성을 안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을 안합니다. 그런데 이 단속적 근로조건 합의서에 관련해서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은 2018년 6월경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단속적 근로종사로 승인하였다가 2020년 12월경에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승인을 취소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단속적 근로가 아니면서 부과하고 단속적 근로에게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받은 거죠.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근로계약 체결을 안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회사를 설립해서 고용을 모두 승계하기로 해서 서로 근로조건도 합의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합의하기로 했는데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안 한 경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회사 전환 채용이라는 기대권 이것을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기대권 인정이 된다면 합의적 의미 없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것이 부당해고인지 요거입니다.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정부 지침에 따라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전환 채용의 요건과 절차를 선정해서 근로조건을 협의하였다면 정규직 전환 채용에 관해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대권은 보장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서 작성 이 말한 단속적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서 작성 거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일 뿐이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 합의서를 작성 안 하는 게 나 그만두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단속적 근로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표시는 아닌 거죠. 원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만두겠다는 표시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서는 단속적 근무 형태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관할 기사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단속적 근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걸 거부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결국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의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당한 기대권에 대해서 합의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했기 때문에 부당해가 맞다라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 설리부 고용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개별 동의를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 합의적 작성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채용 나는 이쪽에 취직 안 하겠어 또는 포기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합의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이배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채용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이거는 법적으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합의적 이유 없이 채용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지난 문제의 정부 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주로 발생했던 문제고 현재로서는 이런 판례가 계속 나오기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원장님 판변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판례원 고 행정 공익신고 보호와 인관계 추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6657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국립대 의대 교수였고요.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고 국립대학교가 보조 참가를 했죠. 의대 교수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 자칩니다.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국립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였어요. 이 병원은 2018년 7월경에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해서 노사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공동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 원고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답변을 접수해서 접수했고 그 치료사들 물리치료 재활의학과의 교수였으니까 물리치료사들이 2018년 9월 9월 27일 날 고충민원을 병원에 정식으로 접수를 합니다.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인사위원회가 2018년 10월 12일 날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구하기로 하고 원고는 소명과정에서 징계를 요구받으니까 소명과정에서 이 치료사들 이런 사람들이 허위진료기록 작성 후에 진료 치료비를 과자청구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해서 자기의 문제가 아닌 치료사들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 잘못됐다. 불법이다. 불법에 대한 신고를 하는 거죠. 국립대가 국립대 국립대 총장은 2018년 12월 24일 인사위원회 1차 고충민원을 이유로 원고를 직위 해제합니다. 교수에서 해제한 거죠.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27일 날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안을 심의했지만 부결을 합니다. 아마 교수라는 보직이 있었나 보이고 그 보직을 겸직해제 하려고 했는데 부결됩니다. 원고는 소명과정에도 또 한 번 물리치료사가 개인적으로 기기를 판매한다 라고 해서 두 번째 불법신고를 또 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2019년 1월경에 물리치료사들을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한 번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직해제안에 상장될 때 두 번째 각각 징계위원회에 신고를 두 번 하고요. 세 번째로는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합니다. 총장 2019년 2월경에 1차 고충민원 아까 치료사들이 제출했던 고충민원을 이루어 정직 3개월에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공의 두 명이 2019년 4월 8일날 폭행과 욕설 치료사 폭행 은폐 지시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서 2차 고충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원장이 원고와 전공의를 분리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를 전공의대로 맞추지 않게 분리를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때 원고가 국민권익위에다가 내가 공익신고자인데 나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한다. 라고 해서 공익신고자로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보호조치 그 다음에 이런 분리 명령 이런거에 대해서 불이익조치 금지 이 두개를 신청을 해서 항목이 다섯가지 정도를 합니다. 첫째 치료사들의 악의적이 편집 갑질 영상 배포 및 병원치료 방조가 있었고 두 번째 허위 세건의 허위신고 신고를 취의화를 종용하고 있다. 병원이 사직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허위사실 유포로 나를 직접 따로 하고 있고 조직적인 진료방해를 하고 있다. 병원에 그리고 겸직해제 등의 부당한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달라 라고 해서 보호조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겸직해제 금지에 불이익 조치 금지신청을 합니다. 이런거 앞으로 못하게 불이익 조치 하지 못하게 해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가 원고의 신청은 겸직해제 요구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서 보호조치 신청 이라고 딱 하나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는 신고와 겸직해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라고 해서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라는 겸직해제 요구나 이런 것들이 네가 신고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고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죠. 나를 왜 보호 나를 공익 제보자고 나를 보호해줘야 되고 불이익 신고 안했는데 누가 왜 안 하는 거냐 그래서 이거는 나를 보호하는 조치로 다시 바꿔달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조치 결정 권익위의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이유를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 사유의 보호조치 신청시 일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두 번째 만약에 판단을 안 했다면 나머지 것들은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또 위법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추정이 됐는데 추정에 의해서 나는 지금 이미 공익신고자로 불이익조치를 당사자를 받을 수 있으면 누가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한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불이익조치 금지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 독립된 신청이고 따라서 수개 신청이 있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거는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은 아니다. 첫 번째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신청자에 판단을 안 했다고 위법하다가 볼 수 없다. 두 번째 그럼 나머지 신청 사유에 돼서 60일 이내 30일 연장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넘어가면 위법한 거냐 그것도 위법한 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권고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해서 위법한 건 아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결정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이익조치와 공익신고 사이에 인과한계 없는 경우에 없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공익신고 보호자 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인과한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따라서 번복 가능하기 때문에 기각 결정도 가능하다. 라고 해서 결국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한마디로 공익신고자 제도를 악용한 사람이죠. 자기가 1차 고충 민원을 당하고 인사를 받으니까 그때 신고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신고를 하다가 2차 민원이 또 발생하니까 자기를 갑자기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은 이 사람은 자기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따라서 이런 공익신고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칙은 불이익조치와 공익신고사의 인과기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그래서 결국 병원 측이 이거를 사용자나 회사 이런 사람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증을 입증 책임을 넘겨주는 거죠. 사실상 넘겨주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권익위와 병원 측의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입증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런 악용하는 사정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고기신고자 보호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이런 유사사건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구조는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조치나 이런 것들이 기간이 지간당해서 위협한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추정은 되지만 그 추정의 상대방 회사나 사용자 측의 기관이나 사용자 이런 사람들이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막을 수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보 운영기 판변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판례공보 형사 군인 간 폭행과 미군 캠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9.27 판결입니다. 사건은 폭행사건이고요. 군검사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악이 완성돼서 유죄 취지로 넘어간 거죠. 여보세요. 군인인 피구인이 2018년 3월 초순간 평택 미군 군사기지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격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 부위를 5에서 8차례 툭툭툭 치는 방법을 폭행한 겁니다. 그래서 군검사가 이를 기소를 했죠. 일시범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 항소심은 범행 장소가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을 여전히 받고 그런데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공소기각을 한 겁니다. 여기도 특이한 거죠. 범행 장소가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가 해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군형법에 보면 군형법 항법을 보면 군사기지 내에 작전지 군사기지 내에서의 폭행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인 간에 군인은 군사폭발을 받겠는데 군인이 밖에 나가서 군인을 때렸다. 그러면 군인 간 폭행이지만 군사기지는 아니니까 그때는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을 받게 되죠. 하지만 군부대 내에서 혹은 작전 중에 이런 경우에 할 경우는 군사기지 내에 경우에는 피해자가 불처벌을 의사를 해도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미군기지 내에는 군사기지 내라고 볼 수 있느냐 대부분은 미군기지 내에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작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기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군형법은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군인 상황 간에 폭행의 불법성 병역의무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군사기지라는 과제는 무엇이냐 이거는 국군이 군사작권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 등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만약에 해외에 파병이 됐다 그러면 해외에 파병해도 작전수행 중에 폭행하면 그것도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즉 대한민국이 주루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라고 해서 국군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가 아니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군 캠프 내에서 한국군인 간의 폭행이 일어나면 그거는 군사기지 내에 폭행이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안 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불체벌이 됐기 때문에 유죄를 하지만 선고회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공소기약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벌금을 할 수도 있겠죠. 즉 군사기지 내에서 군인 간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군 캠프 내이건 외국의 영토이건 국군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라면 군사기지 내에서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도 공사기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미군 캠프 내의 의미가 군사기지 내라는 의미가 군사작전을 위한 수행지역이면 될 것이지 그것이 꼭 대한민국 영토일 필요는 없다.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공원정리의 판변TV의 방탄소년단입니다. 2013년 8월 1일자 판례용공원 형사 상식 오명산정과 주휴일 사건입니다. 성공의는 201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628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약됐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우리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검사는 이 중에서 주휴일을 받는 근로자 주휴일을 받는 근로자가 일요일 날에도 근무한 것으로 봐서 연인원을 산정을 하고 연인원을 산정을 해서 근무일수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너는 상시 4,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적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상고를 한 거죠. 이렇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산정하는 방법이 뭐냐 이럴 경우에 주휴일 근무인원 후무인원을 당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시킬 거자 이렇게 문제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상시 5명 이상이라는 것이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을 의미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에서 계속 데리고 있는 사람이 5명이다. 이게 상시 4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무일 중에 계속 돌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의 숫자가 통상적으로 5명 이상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시 4명 이상이 없다고 해도 계속 뭐 10명 수명이 이렇게 교대로 계속 들어서 5명 있는 경우 상시 4명 이상이 없다고 따라서 주휴일을 부여받아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연인원 근로자 또는 일별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뭐 한 3명이 주 4일 5일을 근무하고 5명은 주 4일을 근무하고 3명은 주 2일을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각각 일한 일수를 계산해서 근로일수를 총 월 월 전체의 연인원을 계산하고 그걸 다시 근무일수로 나누면 상시 몇 명을 근무하고 계산할 수 있죠. 이때 주 휴일을 휴일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5 플러스 2를 더해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연인원을 계산할 때 그게 검사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주 휴일을 받은 사람 있다고 해도 그거는 빼야 되고 그냥 주 휴일을 받은 사람은 받은 거고 그냥 그 사람 5일을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5일을 구매했으니까 5일 이 사람은 4일을 구매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합산해가지고 그거를 월 근무일수로 나누면 상시 5명인지 4.5인지 4.7인지 4.8인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대법원은 검사는 한 명이나 두 명은 일요일과 주휴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 7일을 근무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5일 근무한 걸로만 계산하면 된다. 일별 근로자 수를 월 합산을 한 후 월 근무일수로 나눠서 5명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입니다. 내가 쭉 데리고 있는 사람이 5명이라는 게 준비가 아니라 어느 근로일을 딱 잘라서 봤을 때 이 사람이 평균 5명 이상을 근무시키고 있다. 그런 상시가 5명 이상이죠. 검사는 주휴일을 주휴일을 받는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해당 근로자를 일별 근로자에 포함시켜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휴일을 받으면 이 사람은 7일을 근무한 거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휴일을 받은 근로자는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일별 근로자에 제외하고 결국은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평균 일별 근로자 속에 5명 이상인지 아닌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검사가 특이한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주휴일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는 상시 오면 계산할 때는 연인원 월인원 월인원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는 주휴일에 나오지 않는 근로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검사가 좀 특이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고 검사님 판비안TV 반격병원사입니다. 2013년 8월 1일자 팔레용고 형사 합리적 의심 내제와 모든 의심 내제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13년 6월 15일이고요. 상단번호는 2012도 1541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또 택일적으로 카메랑 이용 촬영 및 배포 이걸로 기소를 했는데 검사가 상고했죠. 즉 무죄가 됐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유죄치지로 파견되죠. 이 피고인은 2021년 9월 6일 날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국야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불쌍한 남녀가 나체의 모습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파일 한 장을 개시를 개시를 합니다. 수사기환은 이 피고인에 대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것으로 기소합니다. 물론 이 피고인이 이 하나만 올려가지고 기소된 건 아니에요. 여러 사건이 있었고 여러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다 있는데 이 사건에 무죄가 되니까 지금 검사가 상고한 것 뿐이에요. 어쨌든 문제가 된 이 무죄가 판결된 이 사건은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즉 불쌍한 남녀의 나체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게시판에 올렸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한 에서 촬영된 의사에 반해서 반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한 겁니다. 원심은 왜 무죄를 통과했냐면 이 사진상의 남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포를 전제로 위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속에 있는 남녀가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촬영을 그냥 배포를 전제로 이 영상을 촬영한 것인지 아닌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서 촬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무죄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성적 사진 복사 파일을 게시할 경우 해당 사진의 촬영 대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때 이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또는 반포되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구별할 것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이를 배쳐가는 것은 자유심증기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즉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끄집어 올라와서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입증이 안된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자유심증기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에 유법하다는 겁니다. 즉 반포하는 시를 기준으로 시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촬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이래서 내가 뭔가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이 사진 찍는 사람이 보관하기로 만 하고 있었으면 그 촬영에 동의를 했어요. 하지만 이걸 배포하는 것까지는 동의 안 할 수 있죠. 두 번째 처음에는 배포 해소된다고 했지만 찍었어요. 그런데 찍고 나서 한 20-30분 뒤에 이거 배포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고 이걸 배포하면 그것도 배포 반포 시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배포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촬영 대상자의 신호가 파악되지 않더라도 촬영 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경위 수치심을 위반하는 정도 특정 가능성 취득 반포 경위를 모두 종합해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아울러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라할 수 있다는 점 아울러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부합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는 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이 남녀의 사진은 원본 동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원본 동영상의 내용 촬영 방법 대화 내용을 보면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본래 촬영한 곳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상의 얼굴과 신체적 특징으로 대상자리적 특징 특정 이미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이 대상자의 여성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촬영이 적어도 동의 없이 의사의 반에 촬영된 걸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남성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찍은 거긴 하지만 남성이 과연 배포를 하려고 찍었느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사건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배포도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겠죠.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이거는 동의 없이 배포한 게 맞다라고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연기를 해서 사실상에 이거를 배포를 전제로 하는 어떤 음나무를 만들고 그거를 위해서 연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라는 가능성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라는 것이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사진이 그런 동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고 이 사진이 어떤 경우에 있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들을 보면 적어도 이거는 연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사정이 분명히 있고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페이크로 다 만든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적어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정도까지 됐고 모든 가능한 의심을 그렇게까지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인 거죠. 만약에 이 사건에서 이 원본 동영상 캡처이기 때문에 원본 동영상이 없다면 결론이 동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에서 동영상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유죄가 된 거죠. 물론 이 사건은 이런 사진 하나 가지고 지금 기소한 건 아닙니다. 여러가지 범죄가 다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걸로 해서 결국은 이것도 유죄치주로 다시 파괴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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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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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